최근에 여러분들 그 건강과 장수 장수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장수와 건강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많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주기적으로 장수를 목적으로 힐링을 받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1년도 받는 분도 있고 심지어 7년 15년까지 계속 받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꽂혀 보니?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한 1년 정도 받는 분인데 뇌도 좀 안 좋고 경력도 없고 통증도 압력도 많이 있었고 복부에 가스도 많았고 아주 심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힐링을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몇 개월 받았는데도 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나 다른 분들은 복부를 좀 풀면 금방 탁 꺼지거든요 꽂혀 가지고 아주 정사가 되는데 이분은 올 때마다 이게 복부가 가스가 차 있어요 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푸른데도 여기서 풀 때는 그냥 그냥 착 풀려고 하는데 갔다 오면 일주일 후면 다시 이렇게 빵빵해져서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저녁 식사를 많이 먹는데 또 저녁 식사와 함께 과일을 또 반드시 먹는데 과일 꼭 챙겨 먹는데 먹는 거대 이게 이제 그 저기 답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당신은 저도 말고 일주일만 저녁을 소식을 하던가 아니면 힘들면 과일만 좀 드셔보자 과일만 일주일만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실천을 했어 일주일이 왔는데 법부가 완전히 풀려져서 온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물어보니까 이거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다 그분 말로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흥흥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이 법부에 가스가 차고 압력이 높이면은 장수를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몇 번 강조해도 여러분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갑이 차면 가장 문제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가 부족해지는 게 있죠 산소 보갑이 차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70세 됐다 뭐 80세 됐다 한 2, 30년에 한번 해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해춘 비법이 뭐예요? 복부만 집중력으로 풀어가지고 애들 복부처럼만 만들어 보세요 애들 복부처럼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어 한 달 정도만 풀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산소 문제는 다 해결돼 버려 몸에 보갑이 차이가 가스가 있기 때문에 행정막이 안 움직여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온다 했잖아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전업으로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데 가스가 찬 상태에서 단전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상기증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이걸 여러분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해결 방법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전업 시켜가지고 지금 상기증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상기증이 복부를 점검하면서 호흡을 시켜야 된다니까 호흡을 안 해도 복부만 풀어주면 저절로 단전업을 하게 돼 있어요 애들 보세요 애들 배를 보라고 단전업을 하고 있잖아 애들 일부러 호흡을 안 해도 복부만 잘 풀어주고 가스만 빼주면 저절로 호흡이 되게 되겠단 말이에요 생명의 기가 흐르게 돼 있단 말이지 복부를 어린이체로 만들지 않으면 죽음을 맛볼 것이다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다고 생명의 기가 넘치도록 해라 복부 중요성을 말하는 건 이제 몰라 일부야님들아 복부를 완전히 제대로 풀어놓으면 생명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피도 잘 통하고 기도 잘 통하고 산소도 많이 공급되고 그래서 복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양치질 하듯이 복부를 점검하라 해춘하고 싶으시면 이것도 다 연구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해춘요법에 해춘요법의 핵심이 뭐야 산소 공급이다 그렇게 연구해 놓은 학자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 참 나는 그 보면은 내가 이제 연구해 놓은 실적들이 있잖아요 한 40년 정도 이걸 보면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건강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보면은 내 이론을 다 검증해 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니까 유산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유산균 여러분들 유산균은 뭐예요? 여러분 소화를 잘 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 유해가스를 없애고 가스를 없애주려고 유산균 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복부 중요성이 나와가지고 유산균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복부에 모든 병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의 문제도 복부와 관련돼 있어 뇌에도 머리가 빠지는데요 머리가 아픈데요 기억력이 없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야? 복부 문제예요 복부 복부를 애들처럼 말랑말랑해주면 산소가 잘 갈 수밖에 없어 줄기세포 70이 넘어도 다 생성돼 줄기세포 내 줄기세포 다 이런 거 그럴 거 다 나왔단 말이지 재생 안 되는 세포는 없어 인간에 산소와 기가 안 갈 뿐이지 산소와 기가 안 간 상태에서 아무리 줄기세포를 맞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파키슨이라든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뇌세포가 많이 소실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연골이 없어진 사람들 줄기세포는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와 산소가 안 통한 상태에서는 넣어봐야 돈만 나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살려놔봐야 뭐해 산소와 기가 없으면 죽는데 비싼 줄기세포 맞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부가스를 잘 해결하려면 힐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생각하라 소화되지 않는 음식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뭐예요? 고기류 특히 무슨 고기 붉은색 고기 있잖아 야생류 야생류를 먹지 마세요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어 앞으로 일제 야생류를 잡은 사람들은 다 사양시켜야 돼 동물 죽인 사람들은 이 애는 이 애는 이 애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 아까 그것도 생명이라고 그러지 생명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안 고치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살 수가 없어 이 방법 육식 이걸 안 고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소화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단백질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네? TV에 나와가지고 오리고기는 기름기도 짠 가지고 밑으로 오리고기를 먹는 건 괜찮다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우리 아들은 매일 오리고기를 먹어요 그건 영양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했는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건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금 고기는 고기도 생명이고 여러분도 죽으면 오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 왜 옮겨가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동무축생계라는 것은 그걸 뭐 안 믿으세요? 축생계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전을 한번 정확히 읽어보시라고 살생하지 말라 여러분들 죽게 되면 육도윤회를 윤회한다니까 그거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다 망가가고 있어 지금 왜? 왜 망가가고 있을까? 상업주의에 의해가지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경전은 이걸 진리를 무시당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지 그러잖아 이게 문제야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걸 서서 줄여 나가는 거예요 살생을 과도하게 하지 말고 그런데 오리고기 찾으면 어때? 그런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한 것은 그래서 육식이주 식습관을 버리고 줄이란 말이지 단백질 부족하던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죠 단백질 섭취 때문에 육식을 해야 된다 그건 논리에 안 맞는다겠죠 그건 코끼리, 말, 소, 고기 먹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양질의 고기가 될까요? 여러분 풀 속에도 콩가루라든가 풀 속에도 더 많은 단백질도 있어 몸 속에서 합성된단 말이지 그건 증거는 많단 말이지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들 살생 본능이라든가 동물을 경시하는 태도, 인간 만능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살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본을 바꾸는 근본을 그 다음에 또 식사 후에 과일은 안 된다겠죠 바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바로 식사와 과일을 섞지 마라 발효가 되기 때문에 게스를 만든다겠죠 부패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가스를 만드는 이유가 두 번째는 소화 기관이 기능이 정화될 경우도 그래 게스 계속 만들어 나는 저녁 식사 고기도 안 먹고 식사도 과일 같이 안 먹는데 왜 게스가 찹니까? 그런 경우는 장기가 문제가 있어 위장이 문제가 있거나 위장이 문제는 위액이 분비가 잘 안되겠죠 위장 문제가 되면 위담이라든가 걸리면 그 다음에 강기능이 저하되면 어때요? 탐적 분비가 지방 분해가 안 돼 또 분해를 못 시켜요 소화가 안 되죠 또 체장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안 나와 이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유해균이 막 늘어나 가지고 분별을 시킨다 분해를 시킨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설해야 돼? 위장이 안 좋거나 간, 체장 기와 혈을 다 통하게 해주면 돼 힐링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 기와 혈을 다 통하게 해주면 어떠한 세포든지 증사가 된다고 그랬죠 특히 간 같은 것은 아주 빨리 돼 위장 위장도 아주 빨리 돼 우리 덕명하 선생님 지금 위장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덕명하 선생님도 위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병원 입원 직전에 오셨단 말이지 공황이 일어나고 그가 안 좋아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었는데 힐링 받고 지금 만큼 좋아졌잖아 말큼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잖아 지금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간 이건 더 빨리 돼 이거 담존만 잘 분비하도록 해주면 간 기능 빨리 세포가 재생된다고 체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기는 기와 혈이 다 통하게 되면은 자연치료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라고 약도 도움이 되겠지만 약도 결국은 기와 혈을 잘 통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약이 그렇잖아 통증이라면 통증을 없애주고 약의 기능도 결국은 세포한테 기와 산소를 잘 통하게 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안 통하는 곳 혈액이 통해 약도 들어가는데 안 통하잖아 이게 굳어가지고 약발 안 맞는 거야 뇌가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렇단 말이지 뇌도 혈뇌장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포도당에는 안 들어가 약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뇌에 걸린 분들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기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치유사들은 통화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막힌 것 안 통하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지 그것도 직접도 아니고 간접적으로도 원격으로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부적절한 식습관 부적절한 식습관 때문에 가스를 만든단 말이지 또 야식, 간식 독약이라겠죠 이게 식후에 또 바로 물을 먹는 행위 또 비규칙적인 식사 불규칙적인 식사 있잖아 위는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 12시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 하고 미리 위액을 다 분비한다 10시 정도 되면 규칙적으로 생활한 사람은 그런데 12시가 됐는데도 밥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밥이 없는 상태에서 위액이 분비돼 그러니까 위가 다 망가져 불규칙적인 식사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큰 틀에서 소화되지 않는 음식 장기 문제 소화 관련 장기 문제 부적절한 식습관 이와 같은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개선을 하면서 힐링을 좀 한다든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러면 복부에 가스가 찰까요 안 찰까요 찬다면 그것도 기적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가스가 찬다면 그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복부가스가 만병을 만들고 산소 부족을 일으켜 가지고 면역력도 저하시키고 모든 근원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터득을 한다면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필요 없어요 이해 가시죠